자막 , 기사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우주 대스타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움직이지 마 내가 뭐 또 잘못했어? 너 시상식 같나고 이렇게 폴로를 맞고 오면 어떻게 해도 아무데도 가지 마고 얌전히 집에 있어 어! 쥐플랄층이네 우와, 나 쌍놈 X도 털 이러면 아줌마도 불쌍해서요 남자 조심해야 된다 그나마 남아있는 인기 사라지고 나면 제일 비참한 게 여배우라니까 그래서 진짜 내 편을 만들기로 했어 결론은 고진 씨, 고진 씨, 잠시만요, 잠시만요, 고진 씨 저, 임신했어요 야, 부모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아? 왜 나는 내가 보고 못 나서 솔직히 너처럼 철없는 애가 무슨 애엄마가 되겠다고 말해? 왜 저래서 하는 거야